비대면 어플을 쓰시면 병원하고 거리가 있어서 처방받기 받으러 나갈 때만 한두 시간 걸리는 곳에 사는 굉장히 외진 곳에 사신 분들이 핸드폰만 있으시면 어디서건 언제던 탈모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비대면 진료가 있는지 조차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얘기해보면 저희 환자분들 내원해주신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편리한 툴이 하나 생겼습니다 병원에 직접 오지 않고도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고 그리고 집으로 약을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죠 코로나 한참일 때 병원에 가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시스템이 생겼고 정부에서도 허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저도 이게 지금 될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해보니까 편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잘못 사용되면 약물의 오남용이라든가 오진이라든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반대급부가 두려워서 편리한 걸 포기하는 건 또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과 제한을 두고 사용을 한다면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격 진료에 참여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초진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탈모인지 아닌지 애매한 분들은 사실 병원에 와서도 검사를 했을 때도 조차도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 상태가 애매한데 비대면 진료로 이런 거를 진단 받기는 조금 어려우시고요 그것보다는 기존의 약을 드신 분들 진단을 병원에서 일단 일체적으로 받으셨고 기존의 약을 드시는데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약을 받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스텝은 아주 간단해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자분들은 그 앱을 사용하셔서 진단을 받은 후에 약국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입돼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돼 있는 분을 선택하셔서 처방전을 핸드폰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처방전을 그럼 그 처방전 받은 것을 약국으로 전송을 하게 돼요 팩스 형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직접 받으러 가실 수도 있고요 배송을 받으실 수도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시스템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만 적용되고 적절하게 쓰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고용호 김용빈 의사 진료 신청하기 클릭 화상 음성 진료 선택 가능 진료 내역에서 처방전 확인 약 조제 신청하고 약 배송받을 주소 입력 반응 보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을 가서 자동업대로 다른 진료가 되나요? 오리지널 주세요 오리지널이 한 달에 한 4만원대 정도 비용이고요 카피약이 만원대 정도 비용인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프로페이셔 오리지널 6개월치 처방 드릴게요 예예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콜센터요? 이오 김지원장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환수 요청하셔서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비대면 어플을 쓰시면 병원하고 거리가 있어서 처방받기 벼들어 나갈 때 한두 시간 걸리는 곳에 사는 굉장히 외진 곳에 사신 분들이 이런 어플을 사용하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시면 어디든 어디서건 언제든 탈모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다 내 핸드폰이 곧 진료실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약이 처방전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부타스테리드라고 아보다트라고 유명한 이학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죠 유전성 탈모약을 처방받는 거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병원에 오셨을 때 특별한 검사나 어떤 의사한테 보여주고 싶고 검사를 받고 싶고 이런 게 없으시면 리피트 처방을 보통 받게 되죠 그래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혹은 여러가지 복제약들 카피약들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건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이런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받으시면 약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런 탈모약이 꼭 필요한 탈모는 남성형 탈모, 유전성 탈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드시는 동안은 우리가 탈모를 억제하지만 약을 끊으시면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드시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병원 가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죠? 특히 병원에서 길게 처방을 잘 안 해주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 가시고 한 달마다 가시게 되면 되게 귀찮아져서 잘 끊게 드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찮은 걸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드렸는데 비대면 진료 생기고 나서는 전화 한 통이면 약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진료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았고 그다음에 타다가 없어졌죠 물론 다시 부활하겠지만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해요 기존에 저희 의사들도 비대면 진료에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약사 선생님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아마 비대면 진료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또 다시 생길 거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약먹을 때 하여튼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앱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